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일본도 같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이제 자식도 돌보고 부모도 돌봐야 되는 그런 50대 같으면 일본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0.8%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6%. 여성들 경우고 남성들은 이제 일을 하니까 조금 적지만 그래도 12.7% 정도가 소년 내에 부모도 여러분들 스포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스포트를 해야 되는 고령화가 워낙 여러분들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장수사이니까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을 60세 이상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4년에 362만에서 2024년도에 666만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80대 부모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고 30대 자녀도 케어를 해야 되는 60대가 부쩍 늘어나네요. 젊은 노이니까 60대 접어드신 분이 15%나 되네요. 100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부모를 케어해야 되고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여기 이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배모 씨가 66세니까 성실하셨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네요. 부모가 아파 가지고 40년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는데 부모 병간호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되고 아직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은 아들 30대 중반 아들에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네요.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큰 돈이죠.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 배 씨는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한 30대 중반의 둘째 아들에게 한 달 7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큰 돈이네요. 현직을 뛸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연령대별 비동거 자녀에게 정기현금을 지원한 노인비율 꽤 많네요. 이게 이제 65세 69세에 계신 분들이 15.6%가 자녀들 함께 여러분들 돈을 스포트를 해야 되네요. 그럼 65세 69세면 현역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70에서 74세에 있는 노인들 가운데 13.3%가 비동거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네요. 아 문제네요. 85세 이상이 되니까 6.8% 간단한 그래프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네요. 자립자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네요. 은퇴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이른바 더블케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노후 자금까지 자녀를 부양하는 데 쓰는 이런 경험은 최근 60대 젊은 노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가지고 하겠죠. 이 자료가 여러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출생 연도별 노인빈곤율 1930년대가 56.3%고 1950년대 후반이 18.7%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1950년대 후반 출생들이 18.7%라는 이야기는 연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이라도 시작이 됐고 동시에 1950년대 후반 출생 같으면 성장시대의 과실을 좀 누렸겠죠. 한국경제성장률 자체가 좀 높은 시대 그러니까 노후준비가 좀 잘 돼 가지고 노인빈곤율이 낮은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딱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한참 경제활동을 할 때 평균 경제성장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1900년 후반 출생들은 운 좋게도 나라가 그래도 고성장을 하던 시대에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빈곤율이 좀 낮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도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미있게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노후가 정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35.3%밖에 안 되는 거죠. 자녀나 친척이 여러분들 돈을 도와주는 게 58%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네요. 그런데 여기 자녀들도 살기가 빡빡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빡빡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58%가 이런 부모 생활비를 대네요. 굉장히 큰 수치네요. 오늘 조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이 조금 적으신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조금 노출이 더 안 되겠습니까?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로운 생각보다도 노인들이 자립자존이 안 돼 있네요. 자녀들도 큰 부담일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한 문장이지만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을 x세대 1975년부터 77년생이 18.1%고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났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참 경제활동을 할 때 직장 잡기도 좀 쉬웠고 성장률이 좀 높은 시대였던 거죠. 그게 9.6%입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 비중이.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마 1960년이나 이 세대 가질 겁니다. 1960년 전후. 그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노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일자리는 여러분들 단기화 됐고 성장률은 떨어졌고 했으니까 x세대가 오히려 18.1%가 전혀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더블케어가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많네요. 우리나라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노후에 진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노후 진입 이전인 사람 같으면 이런 걸 보고 좀 더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빨리 나이든 시대가 오니까 더블케어.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